어? 카미사토 아가씨? 친구분과 놀러 나오신 건가요? 귀한 분을 뵙다니 영광입니다. 뽑기 한 판 해보실래요? 좋죠. 한 번 뽑는데 얼만가요? 아가씨는 잘 모르실 텐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야시로 봉행에 신세를 졌었거든요. 아가씨 아버님이 계셨을 때 친히 손 써주셨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네? 저,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괜찮다면 저희 매대에서 놀다 가세요. 거기 두 분도 부담없이 즐기시고요. 여행자님, 페이모님, 어떠세요? 하이, 아야카 인맥 좋은걸? 기왕 이렇게 된 거 사양할 수 없지? 여행자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사양하지 않을게요.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자, 자, 뽑아보세요. 원하는 걸 뽑으시면 됩니다. 열어서 운세를 확인해보세요. 너희는 못 뽑았어? 난 중길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저도 중길이네요. 여행자님은요? 와, 운이 정말 좋으세요. 축하드려요. 100일 2는 황금 잉어가 파도를 뛰어오르듯 만세의 이름을 떨치고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분명 앞으로도 행운이 따르실 거예요. 느낌이 좋은걸? 축하해요. 손님분들 모두 운세가 좋으시네요. 이 정도 운서면 뭐든 뜻대로 되실 겁니다. 굿굿!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한 게 내 소원이야. 난 중간에 축하합니다. pic.. Const Early 청세 extraordinary onn